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은둔을 할 만한 곳을 더위를 피해 찾곤 하죠. 대부분 서점도 있지만 은둔에 가깝죠. 사람 많은 거 안 좋아해요. 강의할 때가 아니니까. 영화관 가는 거 좋아합니다. 영화관도 이왕이면 관이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상영관이 많은 곳. 멀티플렉스 흔히 말하잖아요. 롯데시네마 있는 잠실도 있고 용산에 있는 CGV도 있죠. 용산 CGV이 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관이 있어요. 영화템에 가는 것도 있지만 그 관에 특정 좌석이 있어요. 용산 CGV 비즈니스관. 11관이거든요. 좋은 관인가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좋아요. 거기 C열 7번, 8번. 딱 가운데거든요. A열, B열, C열. 영화 덕후에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거기가 좋아요. 평일 오전에 가면 좋아요. 딱히 비즈니스관의 자리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C열까지 예매하는 분이 없어요. 저 혼자 단관을 다 대건한 느낌. 그런 것도 좋고 혼자 가서 보기 좋은 느낌이 나네요. 오프닝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또 굳이굳이 CGV 얘기를 해 주신다는 건 우리 항상 총총총 시간에는 기승전결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약간 이것도 어떤 이번 총총총 시간에 약간 밑거름이 되는 처음 도입부가 되는 그런 의미인가요? 이제는 명 MC의 반열에 오르는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딱 얘기했는데 대본에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딱 하시니 참 대단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CJ의 문화사업의 시작인 영화사업과 관련한 스토리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CJ그룹의 에피소드다. 여덟 번째 인물들은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임의경 부회장 남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CGV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CJ그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두 분을 선정하신 거예요? 두 분이 포함된 영화 투자 사업의 일대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히 이 CGV 이야기 들려주세요. 일단은 CGV 이야기를 하려면 CJ그룹이 어떤 회사인지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CJ그룹은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에서부터 시작된 제일재당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3년도에 설립된 삼성의 모태인 이 제일재당. 여러 사업의 풍파와 어려움을 딛고 1993년도 여름에 삼성그룹의 계열 분리가 시작되면서 한 계열서로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CJ는 95년, 그리고 96년을 거쳐 제일재당 그룹, 그리고 2000년대는 CJ라는 현재 그룹 사명과 함께 회사가 다양한 사업들을 이어오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실제로 이 제일재당 센터가 있는 중구의 쌍림동에 가면 1층에 이병철 회장의 홀로그램 흉상이 있습니다. 삼성의 시작은 이병철 회장이지만 제일재당의 시작도 이병철 회장이기 때문에 나와 있고요. 저도 CJ 출신이어서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최종 면접 가기 전에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기를 받으려고. 대부분 구직이 간절해지면 기받으러 갈 때 있잖아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흉상은 있는데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고요. CJ는 전형적으로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전형적인 대기업 집단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4대 사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앤식품서비스, 식품생명공학들, 그리고 신유통과 물류서비스, 엔터테인먼트&미디어 4대 사업군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재개서의 13위의 대그룹 계열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그룹사는 결국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영화 얘기를 또 빼놓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CJ 그룹의 한 계열을 맡고 있는 CJ E&M의 엔터 부분도 있지만 CGV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CGV, 혹시 CGV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CGV. G. Great? 뭐. V는 뭘까요? Great. Victory. 비디오. 비디오. MC가연에게 비디오라는 단어를 듣다니 놀라운 느낌이 같습니다. 뭘까요? CGV가 약자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사실 몰랐는데 조사를 해보면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죠. CGV는 합작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96년도에 한국의 제일재단, 그리고 홍콩의 골든 하비스트 무비스, 그리고 호주의 빌리지 로드쇼. 이 세 곳에 이름을 따서 CGV가 된 것입니다. 절대 유추할 수 없는, 사전 종목이 없어요. 절대 유추할 수 없는 약자네요. 이런 느낌 우리 피디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 깜짝 질문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네. 결국 98년도 4월 국내 최초 멀티플렉스 극장인 강변 CGV11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오늘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이야기의 상당수인 영화 투자와 배급 쪽에 초점을 뒀다면 영화관 극장 사업에도 문을 돌리게 된 것이죠. 제가 현재 강변 쪽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멀티플렉스는 바로 강변에. 11이라는 이름으로 멀티플렉스가 98년 4월에 오픈이 되게 됩니다. 와 이런 역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실제로 다양한 특별관들이 있는 게 또 멀티플렉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막 좌석이 움직이면서 막 물이 나오면 정말 비가 나오면 영화 속 장면처럼 물이 정말 쏟아지고 이런 것들까지. 네. 관계된 관계사에도 4D플렉스라는 사업까지 별도로 운영할 만큼 CGV의 남다른 도전과 결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티플렉스를 넘어서 이제 컬처플렉스로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쨌든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까지 진출을 하는 CGV가 CGV의 문화사업 특히 영화 관련 투자 사업이 어떤 결실의 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와 맞아요. 저도 최근에 CGV에서 4D 영화를 두 개를 봤는데 정말 퀄리티가 좋았어요.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랑 슈퍼마리오 그 나온 영화를 봤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CGV의 기술 이렇게 발전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CG그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재연 회장과 또 이 회장의 문화죠.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이 두 인물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재연 회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맹희 전 CJ 명예회장의 장남입니다. 경복고등학교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특이하게 대기업 총수들의 루트인 그 회사 즉 창업주나 아버지 회사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시티은행으로 먼저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왜 남의 집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시켰냐. 이거 정말 실제로 아주 경무했다는 일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그 삼성그룹의 제1재당으로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CJ그룹의 어떤 충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차근차근 페이스를 밟아간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은둔의 경영인으로 알려진 게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되게 나름 회사 사업에 대한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CJ그룹은 입사한 지 1년이 되면 오니언 캠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 제주도 가는 거요? 네, 제주도 가는 거죠. 네, 제주도 가는 거죠. 나인브릿지 골프클럽에서 입사 1년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때 그 프로젝트에 좀 TF처럼 참여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벌써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이재현 회장과의 대화의 시간들이 있을 때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나름 솔직하게 말을 했던 게 저는 직접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을 땐 30대 후반이었고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도망치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자기 철학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일고 나가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대기업들이 하지 않는 사업을 사업을 새롭게 카테고리를 읽어나가는 노력 그런 일환 때문에 굉장히 좀 본인 사업에 대한 자기 철학이 확고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여구 서울대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 지역학 부단대학 역사교육학 전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업계의 큰손이라고 불리우는 이미경 부회장의 학업적인 면 학력적인 면만 보면 이쪽과 관련이 과연 있을까 싶겠지만 실제로 이미경 부회장의 경우는 유학을 했던 그 전 그리고 학창시절부터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반 수집이 취미였고요. 명동이나 동네문 미팔군 등에 흘러나오는 불법 복제 음반을 사는 노력까지 들이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영화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 당시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보는 것이 큰 낙이었고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극장 문화라든지 다양한 영화 투자 사업에 도입이 된다면 큰 문화사업 단순히 버리뿐만 아니라 한 트렌드를 제시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영감을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96년도에 제1재당의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에 도입이 되면서 본격적인 영화의 수입과 배급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97년도 8월에는 CJ 엔터테인먼트 설립에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 차세대 리더의 100인에 선정이 된다거나 제1재당의 멀티사업부의 이사, 그리고 CGV의 강변 설립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 이후에 다양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반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의 면모를 갖추게 된 인물입니다. 와, 이런 배경이 또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CJ, CGV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쌤이 오늘 정하신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두 개의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삼촌과 조카의 한판 승부. 삼촌과 조카의 한판 승부요? 어떤 승부였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슈퍼마리오 같은 타이틀이긴 했지만 이게 일단 삼촌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고요. 조카가 바로 이재연 CJ 회장과 이미경 CJ 부회장을 의미합니다. 결국 범삼성과의 영화 사업과 관련한 나름의 암투 스토리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93년 9월 초로 이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셔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일이죠. 하여튼 배추도사 무수소 같은 이야기가 될까 봐 조금 어려운데 덤덤이 한번 이야기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스티븐 스필버그와 드림웍스로 대표되는 영화 업계의 글로벌 영화 시장, 헐리우드의 큰손과 국내 시장에서의 제휴 합작을 놓고 대결을 벌였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93년 9월 초에 CJ제일자당에는 당시 데이비드 심이라는 이사분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월트 디즈니사 그리고 제프리 카젠버그가 포함된 월트 디즈니사와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합작을 논의하는 즉 헐리우드의 다양한 사업들 즉 당시에는 멀티미디어 비즈니스가 헐리우드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사업을 한번 맺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서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게 되는 시절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한번 삼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한번 구현해보면 어떨까라는 취지가 나왔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걸 보고를 받은 건 당시 제1제당의 상무 역할을 했던 현 CJ그룹 이재현 회장에게 보고가 받게 됩니다. 93년 6월에 삼성그룹부터 독립을 하게 된 상황에서 신사업을 고민하고 있던 이재현 회장 입장에서는 한번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드림옥스 솔깃한 접근이 되었던 것이겠죠. 실제로 그런데 이게 과연 이거를 한번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업의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를 봤을 땐 삼성그룹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라는 뜻으로서 선의의 취지로 이건희 회장 쪽에 먼저 역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대결을 하는 것만 보면 뭔가 갈등이 있을 것 같고 바로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은데 가져갈 거야 이렇게 삼촌께 바로 해당 사업을 권유하는 걸 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워낙 카메라 설치 사건 등 오늘 제가 밝히긴 어렵지만 삼성그룹으로 나오는 과정 자체가 좀 원활하지 못했던 양 회사 간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대립을 막고자 하는 이재현 회장의 모습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문제는 스티븐 스필버그를 비롯한 헐리우드 관계자들과 이건희 회장과의 만남이 실제로 성립이 시작이 되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스티븐 스필버그 측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걸 시사주간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이 회장과 스필버그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스필버그의 멘트가 기사에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시간 반 동안 이건희 회장과의 만남에서 반도체라는 말을 20번 넘게 들었다. 온통 반도체에 대한 관심뿐인 사람들이 대체 영상 사업에 대해 무엇을 알겠나 싶었다. 그날의 만남은 완전히 나에겐 시간 낭비였다. 그리고 함께했던 동석자인 개편에 따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원했다. 우리는 한 그룹이 너무 많은 걸 통제하는 걸 원치 않았다. 9000달러짜리 고릴라 한 마리보다는 3000달러의 고릴라 3마리가 났다. 결국 삼성그룹의 사업 전반의 내용들을 봤을 땐 이게 좀 그냥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취지로 만났지만 생각보다 사업이 잘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당시의 정황을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직설적으로 들려요. 되게 직설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삼성그룹 측 입장에서는 약간 좀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걸 논할 때는 경영인들이라든지 최종 의사결정관자분들은 대부분 가벼운 스몰토크와 함께 사업의 방향성 정도를 논의한 뒤 적절한 협의와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실무자들끼리 조율하는 게 일반적인 당시 국내 대기업들의 어떤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븐 스플브구나 스플브가 할아버지가 와도 전반적으로 그냥 큰 틀에 합의를 한 뒤 실무자끼리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 당시 반도체 사업을 많이 투자를 했다 보니 반도체에게밖에 한 게 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플브는 그 자리에서 좀 논의를 하기를 원했는데 삼성전자에는 약간 스몰토크식으로 갔던 약간의 지금 방향성이 좀 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건희 회장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방향들을 봤을 때 스플브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에서 이 범삼성 계열의 담당자들이랑 그런 경영진들의 얘기를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재현 당시 제1재당 상무 입장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컨택을 해서 더 큰 재앙과 함께 성과를 거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스티븐 스플브가의 만남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스플브가 입장에서는 또 비슷한 사람 삼촌이나 조카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답답한 느낌 부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3월 말 94년도 3월 말부터 일주일 동안 헐리우드에 머물면서 스펠버그와 그의 스튜디오 술집, 피자 가게 등을 만나는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합작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95년 93년이 아니라 5월이죠. 95년 4월 달에 결국 CJ제1재당 결국 제1재당은 드림워크스 SKG 투자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늘날에 CJ의 영화 사업에 첫 기틀에 투자를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3억 달러를 출자를 해서 본격적이고 본격적인 투자를 한 것인데요. 당시 제1재당의 회사 매출이 회사 매출에 비교하면 20%가 넘는 3,500억에 해당되는 3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삼성그룹보다 CJ 측에서 좀 더 우호적으로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뭔가 수락을 한 게 아닐까. 그러면 먼저 양보를 했다가 그쪽에서 잘 안 되니까 가져온 거니까 약간 도의적으로도 그렇게 좀 이상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삼성 측에서 제시했던 제안안 보다 더 안 좋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호구 계약에 가깝게 더 많이 퍼주는 식의 계약이었다면 하이제킹에 가까운 논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삼성이 제안했던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더 적은 금액 대비 더 큰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테면 헐리우드의 주요 영화들 이를테면 드림헉스의 상당수의 영화들이 시제이의 경우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전 지역의 판권을 가지고 왔다면 삼성의 경우는 그 당시 협상을 했을 때 그냥 아시아 지역의 판권과 관련한 부분에 입김을 좀 작용해달라 정도 수준으로써 계약이 됐던 것이죠. 결국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잘했겠냐 결국 문화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예술인, 영화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문화로 사업을 일구겠다는 그들의 비전에 스티븐 스피리버그와 드림헉스 측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와 계약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와 정말 흥미진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키워드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 하나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탕 사업으로 시작된 회사가 갑자기 문화 사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쪽에 확장을 한다니 과연 가능하긴 하겠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영진들의 어떤 통찰력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비추어 보아도 선대 이병철 회장의 가르침이 문화예술의 중요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오늘날의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실제로 CJ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는 CJ가 단순히 영화 사업을 투자를 하거나 배그를 한다 이런 쪽에 뿐만 아니라 방송, 미디어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계되는데 그 첫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드림웍스가 이 당시에 CJ의 투자가 없었다면 드림웍스의 오늘날도 없었다라고 할 만큼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였다라는 점은 경영인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잘했던 요소의 모습들도 같이 엿볼 수 있겠습니다. 와, 이 CJ, CGV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 간단하게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결국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 과연 밑빠진 독에 물붙기 아니냐라는 그런 키워드와 함께 한때 많은 분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CJ, ENM의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 사업들은 현재까지도 호불호가 있는 사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투자를 했지만 결실이 좀 없는 게 아니냐 하겠지만 오늘날 국내를 넘어 아시아, 그리고 글로벌 세계 다양한 국가들에게 한국의 콘텐츠, K-컬처를 알리는 데 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CJ그룹의 정체성이자 상징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실제로 미디어 업계 전반에는 코로나19 이후에 다양한 OTT 산업의 등장과 함께 위기 아닌 위기가 현재 팽배해 있다고 하는데요. CJ그룹의 필두로 다양한 투자라든지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위시하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큰 우산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는 키워드이긴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더 큰 미래를 위한 결실과 투자의 노력이 아닐까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와 CGV에 대해서 역사와 배경,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K-컨텐츠의 활용을 생각을 해본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오히려 더 큰 폭포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쌤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